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총리님, 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 불과 2개월 만에 지지도가 30대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지지도 하락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지도가 낮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큰 것은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가 현재의 전체적인 대내외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충분히 그 기대에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켜서 그렇다. 그런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킨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글쎄요. 정확히 한두 개를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역시 경제적인 문제가 결국 그동안의 대내외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쌓였던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노력이 2개월 안에 충분히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평가는 60%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정평가가 60% 이상 올라가는 건 더 심각한 겁니다. 왜냐? 국민의 마음이 떠나고 있기 때문이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여론조사의 문제에 대해서 큰 원인은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분석할 만한 그런 능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지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이나 정권의 핵심 관계자나 국무총리나 정부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원인을 저는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지도가 떨어지는 원인은 오무정권이기 때문입니다. 무능력, 무관심, 무책임, 무관각, 무대책입니다. 또한 지지도 추적 원인은 또 있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의 실정입니다. 총리님, 외교 안보 정책 2개월 동안 추진한 것 중에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하나의 외교의 기조를 저는 상당 부분 다시 회복시키고 정상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큰 것은 한미동맹을 철저한 그러한 기반 위에 올려놨다 이렇게 보고요. 그 기반은 비록 우리 군사적인 한미동맹뿐만이 아니고 또 대북, 대중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과 한국 간의 첨단 산업에 있어서 향후 어떻게 세계적인 공급망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합의를 하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포괄적인 한미관계가 다시 정립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국민과 여론이 가장 외교 분야에 주목했던,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의 복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과 언론은 대통령실에 무리한 용산 이전, 서해 공무원 4만 사건 수사 결과 뒤집기에 북한 흉악범 추방에 대한 말 바꾸기, 두 명의 전직 국정원장 고발 외에도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총리님이 생각하는 것과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괴리가 많습니다. 두 달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부처는 국가 안보를 등한시한 채 안보를 구멍을 내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통령 용산 이전, 졸속으로 했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 정확히 얼마 들었습니까? 저는 예비비로 496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얼마나 더 투입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어떤 부분을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다만 아마 현재로서는 합참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것 정도가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3,500억 기상이, 중장기적으로는 수조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3,500억은 어떤 것이 아십니까? 저는 합참총사 신축 이전이 약 2,980억 플러스 알파가 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200억 이상, 국방부 울타리공사에 66억 이상, 남태령 이전 비용 합참 3,000억 이상, 대통령실 감시체계 구축 예산 추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이버사령부 또 이사해야 됩니다. 경호처와 작전통제부대 101단, 102단 이사하고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됩니다. 대통령 간제의 용산 이전, 영빈강 건축계의 눈덩이처럼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 한번 추계해 봤습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또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오심으로써 그 수많은 수백만의 국민들이 그렇게 청와대를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는 것도 또 하나 큰 우리 국민한테 베풀 수 있는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시려 하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원님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5년만 거살고 5년 이후에는 청와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예산 하나 추계 못하는 것은 아직도 마스트 프랜을 못 만들기 때문이죠. 어떻게 정부가 마스트 프랜 하나 못 만들고 있는 아마추어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현재 돈이 없다는 핑계로 긴축 예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지원금까지 착감했습니다. 맞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모든 돈을 마구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네. 긴축 예산 정책을 펼치면서 대통령 본인 한 명의 고집으로 수조원째가 눈덩이처럼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취임하시고 제2연평회전 전승비 참배한 것 외에 군부대 방문한 적 있습니까? 아직은 못했습니다. 경찰서는요? 경찰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아직 못했습니다. 소방관은? 소방관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급한 것이 총리님! 일자리,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동부와 노동부와 그리고 저 구로 남구에 있는 하루 살아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의 그런 장소를 가봤습니다. 총리님, 재보기붕 군인, 경찰, 해양경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또 그분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군의 사기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누구보다도 지켜야 하는 조직이 군인, 경찰, 해양경찰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제보기분, 군인, 정찰, 해양경찰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님이 이러한 부대와 이러한 데를 방문 안 했듯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무관심도 있습니다.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존경하고 그분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양심상 지금까지 방문을 한 군데밖에 못했다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군인과 경찰, 해양경찰이 자랑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분들 지금 현장에는 못 갔지만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 격려하다 말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분들이 큰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것은 또 많은 언론들이나 이런 또 많은 분들이 그게 반드시 지금이 최저점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의원님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단 요만큼도 제가 그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과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민 행정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빗대서 12.12 구태타에 준하는 사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2.12 구태타. 너무나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정서를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비유입니다. 총리님, 어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표현을 제가 어떤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들은 상사의 명령에 불복한 겁니다. 12.12 구태타와 같으면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정지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상명하복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런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유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12 구태타에 대한 비유 부적절하라고 보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행자부 장관의 표현은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고 국가를 흔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표현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거는 의원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아주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권영세 장관한테 질문할 때 권영세 장관은 삼청교육대라는 단어에 비유를 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이 국가의 폭력을 행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예시죠? 아니, 지금 통일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 경찰이 한 행위가 그러한 것에 비할 만하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청교육대 예시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당시 고대에 어떻게 삼청교육대를 어디에 비교하셨는지를 제가 지금 명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상의시켜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윤석열 정부 강요들은 40년 전에 사고방식에 머무렸습니까? 12시기 고대탄이 삼청교육대니 이것은 국민의 아픔이 있는 트라우마 같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비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국방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년 전 세 공무원 사망사건 정보판단을 했습니다. 이 정보판단 보고서 보고받았죠? 네, 보고서가 여러 가지 형태에 있는데 어느 특정한 보고서를 지칭하시는지 2020년 9월 24일 정보판단서는 여기에 대해서 딱 한 건입니다. 정보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적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정보판단을 저의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정보판단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사건 관련 여러 가지 판단서는 제가 많이 여러 가지 형태에 있기 때문에 다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월북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죠? 월북 추정과 그다음에 시신소감 문제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북 추정된다고 되어 있고 현재 합참에도 월북 추정이 맞다라고 현재 했고 현재 합참이 월북 추정이 맞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본 TF가 합참에 갔을 때 합참의장이나 모든 참모들이 그걸 인정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언론에 쓸모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합참에 정보판단 다시 했습니까? 그 이후에? 정보판단을 다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월북이라고 했던 것이 월북 판단했던 근거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정보판단 다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판단을 다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자료를 월북 추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월북 추정했던 보고서도 있고 월북 가능성이 낮다라는 보고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에 종합해가지고 저희들이 6월 16일 날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6월 16일 최종 수상 발표 때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 했죠. 다시 분석을 하려면 정보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거기서 분석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보고서를 다 종합해서 다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월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국방과 관련된 것은 정보본부에서 합니다. 장관님 그거 정책실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보본부와 정책실이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안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판단도 안 하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야말로 국민 사기극입니다. 또한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대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문서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9월 27일 날 관련된 내용이 문서로 해서 국방부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쟁점이 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답변 지침이 아니고 참고 자료 이것을 작전 지침으로 둔갑시켜서 국민께 호도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군을 왜 이렇게 정치의 소용돌이로 물고 있습니까? 얼굴 뜨겁지 않아요? 의원님 저희들은 정치 중립 지키고 있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그 표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난 6월 16일 날 다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국민들은 의혹이 많으니까 SI와 정보판단서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I 부분은 거기에 나와 있는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모든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단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그 자체가 과도한 평가였고 원래 월북에 대한 평가는 저희 국방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경이 거기에 수사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민간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가 못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보판단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충합군 추방 사건 이때 북한 어선이 내려왔을 때 군이 납부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작전 보고 받았습니까? 그 당시 있었던 상황들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군사 작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초기에는 강제 퇴거를 시키려고 하다가 개수에서 남하를 하니까 다시 재차 퇴거를 시도했고 그런데 계속 거부하면서 통신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 거부하면서 남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공 용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납부를 했었습니다. 용고사기까지 했죠? 그렇습니다. 몇 발 했나요? 10발 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납부했을 때 한 명이 웃으면서 죽자라고 언급했는데 맞습니까? 그 표현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확인하십시오. 네. 납부하기 전에 우리 한미정보당국은 16명을 죽인 역기적인 살인마가 넘어오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SI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뭐 SI는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SI를 포함해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그때 작전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납부해서 한국까지 올 때까지 기순 의향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기록으로 기순 의향서를 작성하고 있은 중앙합동조사에서 기순 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 군에서 데리고 있을 때까지 기순 의향이 없었죠? 아닙니다. 없었다 있었다. 그것은 초기에는 최초에 접촉할 때는 최소의 질문만 하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특징 요원들은 납부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거기서 신문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순 의향서는 중앙합동조사에서 확인을 했고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통일부 장관 나오세요. 네. 통일부 장관입니다. 네. 북송된 2명 16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흉악권 맞죠? 그럴 개연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틀 정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배 조사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단정하거나 누가 인정하고 말고 이럴 문제는 아니고 아쉬운 부분은 그게 그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례적인 결정을 내릴 거였으면 조금 더 조사를 제대로 하고 결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합심조사와 수사의 차이가 뭡니까? 합심조사는 대공용의점. 우리 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공용의점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범죄 혐의를 정하는 그런 수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대공용의점과 기순 여부까지만 이 조사고 기순이 되면 우리 수사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탈 주민 가운데 실제로 살인해서 넘어온 인은 있습니까?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있죠? 네. 살인과 관련된 부분이 여태까지 그래서 보호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6명 정도 되고 살인 한 인은 한 명? 살인은 하나 살인 그러니까 직접 살인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살인한 한 명 국내법으로 처벌했습니까? 거기는 좀 미성년이고 그래서 처벌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흉악범 이명도 국내에 왔을 때는 처벌이 좀 제한됐을 겁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약취 유인해서 북한으로 중국에서 유인한 귀순자가 한국에서 처벌된 전례가 있습니다. 장관님, 국내 정착한 살인자 한 명 비보호 이탈 주민이잖아요. 우리 비보호 이탈 주민에 대한 혈세로 지원하는 항목이 어떤 겁니까? 정착지원금이라든지 주거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건 안 주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훈련, 영농정착지원, 국민연금특례지원 등 혈세로 많이 지원합니다. 이런 인원들이 처벌받지 않고 정착한다면 우리 혈세로 지원될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다면 국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이탈 주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로부터 좀 막아야 된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아까 삼천교육대 얘기를 했는데 사회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삼천교육대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사회보호처버를 통해서 보호감호소에 보낸다든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우리 헌법에 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명국가에서 위험한 게 이렇게 사회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람만 처음에는 배제하다가 나중에는 무가치한 사람까지 배제하자는 때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완전한 전체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논리 비약이 지나치네요.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흉악범 2명 추방사건에 대해서 통일부 현재 입장이 뭡니까? 흉악범 2명 추방사건에 대한 통일부 현재 입장은 뭡니까? 현재 입장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19년도 입장은 뭐였습니까? 19년도 입장은 우리 국민이지만 흉악범이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이 뒤집은 이유가 이게 중요한 선례가 돼서 앞으로의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 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꿨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과 협의도 했습니다. 이것은 통일부 장관 지침에 의해서 바꿔진 것이죠? 통일부 장관이 지난번에 TF의 대표로 오셨을 때의 얘기인데 그때 전에 이런 사항들이 결정이 될 때 지난 정부에서는 주로 안보실에서 결정이 됐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통일부가 주도로 결정이 됐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통일부 장관이 했다는 얘기지 통일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주변 참모들하고 상의도 없이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바꾸면서 어떤 걸 고려했습니까? 바꾸면서 국정원의 정심문을 열고 오실 정도 받습니까? 헌법과 헌법적인 가치, 인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불가침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고 자료 봤습니까? 합동신분조사라든가 국방부 SI 자료라든가 그런 거는 못 봤습니다. 그럼 자료 없이 독단적으로 받고 자료를 봐봐야 어떻게 죽였느니, 뭘로 죽였느니 이런 정도지 근본이 변하는 건 없습니다. 자료도 보지 않고 어떻게 아세요? 자료를 안 봤더라도 잔인하게 열 몇 명을 죽였다 이런 내용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람을 죽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몇 명이라든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안 봐도 딱 간다. 간신법에 뛰어나시네요. 직관력이 그렇게 뛰어나죠. 이거는 간신법이 아니라 모든 것은 자료를 보고 해야죠. 지금 이거는 큰소리 친다고 이거는 이게 뭐 결론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참 너무나 주목구이시고 너무나 황당합니다. 이게 결론을 내는 때 참고할 뼈대 요소들이 뭔지를 알면 되는 거지 디테일하게 몇 대를 때렸느니 몇 방울 어디를 찔렀느니 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통일부 노조가 여기에서 반박문을 냈는데 알고 있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반박문 내용 읽어보십시오. 지금 뭐 제가 갖고 있질 않아서 모르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게 나자마자 제가 그 통일부 노조위원장을 좀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격리 중이라서 만나질 못하고 그래서 담당 국장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니까 충분히 이해됐다고 그러고 격리 끝난 다음에 제가 그래도 좀 보자고 그랬더니 이미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굳이 장관님까지 뵐 일은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노조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읽어봤습니다. 통일부가 최근 탈북어민 북송 사진과 동영상 공개하면서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을 범곡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거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 읽어보세요. 통일부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입장을 범벅함으로써 논란의 핵심에 서게 된 것은 유감이고 앞으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데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 정도만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사진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통일부가 정치적이라고 그러는데 정치적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사진 공개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야지 그게 정치적이라는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 의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유튜브 가서 유니티비에다가 북송 쳐보면 굉장히 여러 건이 북송 장면이 동영상으로 다 나옵니다. 거기에는 얼굴 부분에 모자이크도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거꾸로 공개를 한 게 정상이었고 2019년도 사진에 대해서 지금 저기 앉아계시는 정진석 부의장께서 요청을 했는데 그때 거부하면서 통일부에서 내세운 이유가 개인의 신상정보보호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기가 막혔던 게 이 개인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사람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걸 공개를 안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노조 통일부 직원들은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부끄럽지 않나요? 전혀 부끄럽지 않고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노조 위원장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라. 내가 설명을 해 주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설명을 다 들어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장관을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굳이 안 만나셔도 된다 얘기를 해서 안 만난 것 뿐입니다. 다시 노조 위원 발표문을 보시고 거칠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 얘기한 것 중에 이 노조 위원장이... 좋습니다. 끝났습니까? 국무총리님 나와주십시오. 국무총리님은 인사 제청권이 있죠? 국무위원에 대해서 헌법에서 정한 제청권이 있습니다. 장관 4명 낙마에서 인사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한 것 없다고 매우 당당히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떠서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검증 과정 저희가 국무위원을 선정을 할 때에는 우선 그분이 감당해야 할 부처와 업무 여기에 어느 분이 가장 적절한가 하는 것을 우선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검증, 언론의 검증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마지막 검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언론의 검증 단계에서 상황이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밟고 싶지 않다 해서 자진해서 사퇴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pardon.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안보에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제발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십시오. 비전을 제시하고 현재 인생에 우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